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제가 유럽 재정위기 뉴스를 보고 유럽은 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버스에 몰빵을 쳤어요 자산의 큰 손실을 입고 퇴근하면서 마포되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식 취재 안 하겠다 레인메이커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인디언 기우사 그게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마케팅으로 따지면 큰 빅딜을 많이 물어오는 사람 이런 뜻이라길래 그냥 나도 투자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채널 이름을 그렇게 했죠 그게 레인메이커의 시작이었구나 유튜브는 맨 처음에 왜 시작한거죠? 유튜브를 원래 투자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취미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취미가 맥주 만드는 거였거든요 양조 수제맥주? 네 수제맥주 대박 그래서 혹시 나중에 노후에 회사를 짤리더라도 어디가서 알바라도 하려면 수제맥주 같은 기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제맥주 배우러 돈 내고 많이 다녔어요 국물 사서 갈아갖고 처음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를 배우러 많이 다녔고 그래서 돈 주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막 동호회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뭐 만드는 이벤트 있으면 따라가서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야 그러면은 그 맥주 만드는 콘텐츠가 그럼 옛날 거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워낙 재밌어 했고 근데 인기가 너무 없어갖고 지웠습니다 인기가 그냥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거죠? 취미생활이긴 한데 인기에 연연하는 분이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가잖아요 유튜브 찍는데 근데 그러면 조회수가 그래도 10명은 봐줘야 되는데 5명 에이 그거 완전 초창기였을 거예요 지금 구독자 아니 꽤 올렸어요 꽤 올렸는데 제가 왜 접었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데서 홈브루잉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채널도 평균 구독자나 아니면 조회수가 뭐 100 200 이 정도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여기는 시장이 좋다 네 시장이 좋다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 해야겠다 근데 와이프랑 그때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니 너는 맨날 투자 얘기 나한테 하고 지겨워 죽겠다 투자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유튜브에 떠들어라 그래갖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본 게 첫 번째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필명 레인메이커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레인메이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발 깨지 말고 너무 어두워 보여 사람이 저는 되게 웃는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항상 보면 웃진 않더라고요 어둡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엄청 잘라요 거의 뭐 찍은 거에 반은 자르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다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면서 막 잔소리는 안 해요? 필요 없는 말 그만하라 너무 필요 없는 말이 많다 유튜브 레인메이커는 거품이었네? 좀 거품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사람을 좀 고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가 아닌데 유튜버니까 이 정도 하겠지라고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조금 있으니 잘 되니 잘 하니 이런 걸 하겠지 하는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기는 한데 저는 제가 가진 콘텐츠는 투자자지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제가 투자자로 잘 하게 되면 유튜브든 어디든 나중에 뭐 상관없이 제가 잘 될 수 있고 제가 중요한 건 투자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겸업 투자를 하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도 꽤 자산을 이제 모은 분으로 알고 있어서 아 아닙니다 진짜 밥도 못 먹고 자닐 정도로 근근히 투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밥은 제가 살게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제야의 고수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야의 하수들은 아니고 그냥 제야의 일반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투자 경험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투자 경력? 투자를 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 학위는 대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우리 대중들 중에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늘 이거 오른다고 그러면 따라가서 샀다가 다음날 떨어지면 팔고 그런 투자를 2011년까지 입사 후에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제 정세나 뉴스나 이런 거를 다 보고 나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 스스로? 그래서 2011년에 그게 무너졌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제가 유럽 재정위기 뉴스를 보고 유럽은 이제 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버스에 몰빵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 시장 계속 흔들렸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런 투자가 부질 없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번 사람은 적당하게 먹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초 아이디어가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인버스에 몰빵을 쳤기 때문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기 아이디어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더 넣거든요 아니면 안 팔거나 근데 거기서 조금 반등의 단초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디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해결이 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근본적인 건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무너진 요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저는 유럽이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넣었죠 인버스 쪽으로 네 그래서 자산에 큰 손실을 입고 퇴근하면서 마포대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아 그냥 위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네 퇴근하는 걸어가는 와중에 거기에 그 인도 쪽에서 네 네 네 아유 아닙니다 이제 주식 투자 안 하겠다 네 네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식 투자 시작한 정말로 시작한 계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저축이나 이런 걸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회사에서 좀 저축 잘하기로 유명한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짠돌이 짠돌이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엑셀로 제가 퇴직할 때까지 만약에 풀로 안 잘리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 모을 수 있을까를 쭉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외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서울에 집 한 채도 제대로 됐는데 못 사겠다 네 제가 알기론 그래도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한 1억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음에도 결혼 이후에 네 결혼 이전에도 저는 열심히 모았고 이후에도 열심히 모았는데 부동산을 그 돈 갖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네 세계에 돈 번 사람들이 누가 있나라고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해서 번 사람들 빼고는 다 주식투자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투자 한 사람 중에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꾸준한 이 수익을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직접 쓴 지침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피터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터린치 책을 처음 접했어요 그게 2014년도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주식투자를 시작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제 깨닫고 시작한 건 2014년부터 네 그때도 뭐 전부 다 하진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그때 공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어떤 공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철학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네 투자 철학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방법론 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투자를 해나갈지가 잡혀있어야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터린치 책을 읽으니까 그럼 대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 필리피셔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직접 쓴 책이 있나 그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철학부터 정립을 하고 이 방법이 되는 방법이구나 기업공부 산업공부는 그 이후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방법론은 나중이고 네 우선은 철학부터 다져놔야 된다 네 지금 벌써 얘기해도 되나 개인 투자자가 가지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위가 있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크게 얘기하면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우위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우위, 분석 우위, 심리적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 우위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먼저 선취를 하고 정보가 시장에 퍼지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득을 받는 행위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로서 정보 우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껴놨었고 그 다음에 공개된 시장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분석적 우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분석적 우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잡았으면 결국 심리적인 우위, 시장의 흔들림이랑 상관없이 이 기업의 방향성에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같은 심리적 우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일 어려운 게 심리적 우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무조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우위에 서려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존버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 빠지면 근데 존버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방향성을 지키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엄청난 철학이 기반에 있지 않으면 그거를 꾸준히 존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그 버티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엄청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버티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죠 네 네 근데 그 바탕에는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물린 거는 그냥 장토로 간다 비자발적 장기투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의미 있는 존버는 그건 아니고 네 투자 기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지 장기투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빨리 인정될 수도 있고 늦게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 이유로 튀어 오를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기간보다는 이런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고 매도 매수를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성장, 미래가 보이느냐 이게 될 텐데 사실 조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이 있고 네 뭐 사이클이 없는 산업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또 사이클 엇박자 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되죠 제가 철칙 중에 하나가 저는 정보 우위도 없고 네 저는 거의 평범에 가까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수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모르는 거를 들어가는 순간 분석적 우위에 설 수 없고요 분석적 우위에 서지 못하면 심리적 우위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면은 손대지 않는다 철칙이 모르는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네 공부를 해도 편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네 해도 또 금방금방 변해서 내가 따라가기 힘든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리포트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산업 리포트도 보고 기사도 보고 여러 사람의 말도 듣지만 공부는 해야 되니까 듣지만 사실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손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좋은 것들이 내가 편해하고 내가 아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런 데에 돈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아는 것에 투자를 크게 뭐 공통적으로 뭐 피터린치나 워런 버핏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러면은 관심이 있는 산업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저는 제일 쉬운 게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IT 특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보 우위가 분명히 있는 영역이거든요 투자 잘하시는 형님들 보면 어느 회사 장비가 어느 회사에 내년에 몇 대 들어가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이익이 얼마이기 때문에 OPM에 얼마 찍히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포워드퍼 기준으로 몇 배다 이건 무조건 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젝션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너무 단기로 가다 보면 거의 제로썸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 장점을 조금 더 심리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추세적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IR 통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의류 같은 게 있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주부님들도 그렇고 진짜 소비재 쪽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데 음식료나 이런 쪽도 좋아하세요? 음식료도 좋아하는데요 음식료는 정말 제 포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세터입니다 요즘 음식료가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음식료 아이디어는 훼손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가 되고 있고 이런 원재료 상승세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스프레드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판가에도 전의를 하고 있고 전가를 하고 있고 수출도 워낙 잘하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주가만 반대로 가고 그러면은 본질과 가격 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고민을 한 1년 넘게 음식료 주는 좋다는데 왜 계속까지가 계속까지가 물론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100이면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포트폴리오를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우상향을 하거든요 음식료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 보다 더 중요한 게 관점이다 이 얘기 강방천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강방천 회장님 책도 다 읽었죠 강방천 회장님 책 제일 최근에 내신 게 관점이잖아요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게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인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요? 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시간이 없다 집에 갈 때 보면 핸드폰으로 게임하시거나 유튜브 보잖아요 그때 보면 되죠 저는 출퇴근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일 싼 동네에 제일 싼 아파트 제일 오래된 구축 동네 이름 얘기하면 동네 분들이 싫어하실 테니까 어쨌든 거기서 살았는데 출퇴근이 길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편도 1시간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때 기업 공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사업 보고서 다 보고 아 그 시간에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술도 먹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전 친구가 별로 없어서 술은 이제 밖에서 안 먹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럼요 의지의 차이다 네 제일 먼저 공부할 시간을 빼놔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하루에 30분이어도 좋으니 꾸준하게 네 그게 이제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 30분이어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럼요 오늘의 주간에 따라서 그 동안에 한번 더 생각해봤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들어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